할렐루야!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무항곤에서 밝은빛 성교교회와 명산열방 기도원을 섬기는 배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이기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부활의 영어로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 1장 17절 아하 반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일고수 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를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둘째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2장 17절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이라 하십니다 넷째 2장 26절로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뼈를 줄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섯째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섯째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일곱째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덟째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옵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노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육신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